안녕하세요. AV홀릭입니다. 오늘은 오디오를 처음 구매하려는 분들을 위해 파인오디오 F300i 북스엘프 스피커에 대해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F300i는 뛰어난 음질과 세련된 디자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제품인데요. 이 스피커의 장단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스피커가 여러분의 첫 오디오 시스템으로 적합한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파인오디오 F300i 장점 첫 번째 고해상도 트위터와 우퍼 파인오디오 F300i는 25mm 폴리에스터돔 트위터와 125mm 멀티파이버 우퍼를 장착하고 있어 고음역대와 저음역대 모두 섬세하고 풍부한 소리를 제공합니다. 특히 클래식 음악이나 재즈 같은 장르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고해상도 트위터는 고음역대의 디테일을 살려줘서 보컬이나 현악기의 섬세한 음색을 그대로 재현합니다. 이러한 고해상도 트위터 덕분에 음악을 감상할 때 악기 하나하나의 음색이 뚜렷하게 들리고 공연장에 있는 듯한 생생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퍼는 저음역대를 잘 잡아줘서 베이스가 강한 음악에서도 부족함 없이 깊이 있는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밀도 MDF 캐비닛 파인오디오 F300i 스피커는 고밀도 MDF 캐비닛을 사용하여 진동을 최소화하고 깨끗한 소리를 제공합니다. 단단한 캐비닛은 소리의 왜곡을 줄여줘서 더욱 명확한 음질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높은 볼륨에서도 왜곡 없이 깨끗한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MDF 캐비닛은 소리의 왜곡을 줄여줘서 음질을 최대한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중저음역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진동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여 원음 그대로의 소리를 전달합니다. 세 번째 후면 포트 디자인, 후면 포트 디자인을 통해 저음을 강화하면서도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이로 인해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풍부한 저음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작은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후면 포트는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여 저음역대의 성능을 극대화합니다. 작은 크기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저음을 재현할 수 있어서 방의 크기에 상관없이 풍부한 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탁월한 가성비 파인오디오 F300i는 합리적인 가격대에 비해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여 처음 오디오를 구매하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악 장르를 잘 소화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어 여러가지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께 적합합니다. 예산을 고려하면서도 높은 음질을 원하는 분들에게 이 스피커는 최상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 다른 고가의 스피커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섯 번째, 다양한 설치 옵션 컴팩트한 크기로 책상 위, 작은 방, 홈오피스 등 다양한 환경에서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간이 제한된 환경에서도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벽, 선반, 책상, 스탠드 등 어디에나 잘 어울리며 작은 공간에서도 훌륭한 음질을 제공합니다. 이로 인해 다양한 배치 옵션을 활용할 수 있어 설치에 유연성이 높습니다. 이제 파인오디오 F300i의 단점을 알아보면 첫 번째, 중저음 성능 작은 크기 때문에 일부 사용자들은 중저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베이스가 강한 음악을 즐기시는 분들은 서브 우퍼와 함께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전자음악이나 힙합 같은 장르에서는 추가적인 저음 보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서브 우퍼를 추가하면 전체적인 음질이 더욱 풍부해지고 중저음의 깊이가 더해져 만족스러운 사운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앰프 매칭 이 스피커는 권장 앰프 출력이 20W에서 70W이기 때문에 앰프와의 매칭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앰프를 선택하지 않으면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앰프의 출력과 스피커의 임피던스를 고려하여 적절한 조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앰프 매칭이 중요한 이유는 앰프와 스피커 간의 출력 밸런스가 맞아야 최상의 음질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장 앰프와의 조합을 통해 스피커가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파인오디오 F300i는 처음 오디오를 구매하려는 분들에게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스피커입니다. 고해상도 트위터와 우퍼, 고밀도 MDF 캐비닛, 후면 포트 디자인으로 뛰어난 음질을 제공하며 합리적인 가격대로 뛰어난 가성비를 자랑합니다. 하지만 중저음 성능과 앰프 매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파인오디오 F300i 스피커는 저희 AV홀링 매장에 전시되어 있어 언제든 방문하여 청음하실 수 있습니다.